할렐루야 자, 귀여워 짠 네? 안 바쁜 음식점 어디 있겠어? 이 세상에 뭐야? 자다 폭탄 맞았어 뚜쉽 이유정이요? 이유정 유해 먹어오더라 나 이거 참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하네 저희는 독일 프랑크프루트고요 왜 왔냐? 연말 크리스마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유럽을 오고 싶었는데 티켓이 미친 거예요 프랑크프루트 독일이 35만원인가? 아니 한 명당 그래서 그냥 냅다 질러서 유럽 갈 건데 싸니까 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누나가 있는데 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 이런 것 치고는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가족이라고 그런 거니? 달래가고 싶긴 하니? 아무튼 그 누나가 프랑크프루트에 맞춤부터 사는데 누나가 아는 동생이 마침 또 한국에 간다는 거야 그다음에 동생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제대로 새우볼 깜겠어요 사리 Of course 그만살어 그걸 보통 4살이야 평성살이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 아 소고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장보고 또 독일불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있을만한 곳인지 아니면 빨리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이 소리는? 코끼리야? 한 4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기분 좋네요 어느새 해가 떴고 추워 으아 추워 요겁니다 요겁 풍경 이 프랑크프루트 풍경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제 밤에 와서 캐리어만 풀고 필요한 것만 빼가지고 지금 요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좀 정리하면서 약간 무슨 물건들 갖고 왔는지 좀 요런거 소개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찍어보겠습니다 잔인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희 캐리어 안을 아 그래? 이거는 그 누나가 부탁한 거 택배로 근데 이제 박스채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어머니 어머니 그 글씨채가 있는데 누나가 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완전 예쁘네 버리더라도 엄마 글씨 보고 싶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쓴 거 그래서 택배 박스까지 아예 갖고 왔어요 앞가방 앞가방 유럽은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위험하니까 소매치 같은 거 슬링백 챌린지 하실 수 있어요? 슬링백으로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이거 사장님한테 선물받았던 거 저도 모자 모자 하나 이렇게 오빠 맛있어 이렇게 모자 이것도 귀여운 거 모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모자 이거 약간 그 높 같죠? 슈퍼 모자 모자 많죠 여러분 모자 지금 경쟁하는 거야? 모자 많이 갖고 왔고요 목도리 아 목도리 이건 또 목도리 이건 약간 조금 가볍게 할 때 목도리 이건 약간 좀 무겁게 외출을 오래 할 때 휴지 우리들이 쓰기 위해서 휴지 제가 더 챙겼다 이거 갖고 왔다 다이소에서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좀 사 왔어요 편지에서 사면 비싸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또 석회수 석회암 그 뭐야 석회 그 유럽 알잖아요? 물 안 좋은 거? 그래서 이것도 우리 거 우리를 위해서 제가 저는 우리를 위해서 아 네 혼자만 있겠냐 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핫팩 또 제가 다 챙겼습니다 야 핫팩 나도 있어 다 우리를 위해서 제가 사자고 했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산 소화제 소화제도 한 봉탱 갖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감기야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마라소스 이런 거 핫팩 때문에 런던 가면 뮤지컬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페라 글라스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 나도 이번에 샀는데 오 샤피 왔구나 우리를 위해서 챙겨왔지 이거 우리 거 사진 많이 찍어대갖고 사이프로 오우 막강하다 근데 되게 가벼워 되게 가벼워 엄청 길어 아 일본에서 샀던 거? 일본에서 산 첨스 거 이렇게 샀어요 첨스에요? 첨스 춥잖아 손가락 나오는 이렇게 귀여운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거는 인형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물주머니가 있어요 뜨거운 물 있죠? 그 뜨거운 물을 물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넣고 안고 있으면 진짜 엄청 따뜻하거든요 도쿄 디즈니 스토어에서 샀습니다 이런 한 대세기 짐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 이제 정리하고 장보러 가야되거든요 씻고 좀 씻어야 빨리 씻을 수 있지 짠 독일에서도 어김없이 펼쳐지는 게릿 브로디 여러분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게릿 브로디에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 뷰티 철학과 그루밍 라이프가 어떻게 어필이 되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스트를 모실까요? 게스트라뇨 노아님 모시겠습니다 게스트라뇨 기선실세가 왔는데요 예? 앉으세요 너무 감격스럽지만 또 막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진정성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또 진정성 있는 제품들만 하는데 화장품은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에서 항상 찍어 바르는 건데 촉촉해요 끈적이지 않아요 이러면서 바르는 게 저는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서 저는 항상 전성분을 봐요 일단 1차 합격했어 왜? 너무 괜찮다 순하다 쓴 쌀떡이 없는 거 놓지 않았다 그래서 써봤어요 오랜 기간 동안 써봤어요 인상 실험을 우리가 먼저 해본 거야 이게 과연 우리 번쩍이 님들이 샀을 때 어떨지 근데 이미 쓰고 계신 분들 진짜 많을걸요? 이거는 셀리맥스 시카 지우개 패드 저는 짜잔 벌써 거의 진짜 찐으로 다 썼어요 여러분 셀리맥스 더 리얼 시카 나이아신 아마이드 AC 카밍 세럼 이름 너무 어렵다 셀리맥스 세럼 세럼이에요 시카 치맥스 doesn't make the chip 원래 토너 패드를 좋아하는데 면도를 하잖아요 저는 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데 혹시하고 나면 약간 매콤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해놔야돼 저는 원래 좀 그래서 이걸 그렸네요 max 그래서 애틴 기자 보러움 enabling 좋아져야 Multimpa 그래서 acted ladies 저는 성분 이런걸 모르는데 얘 때문에 요즘에 아는 게 아하? 바하? 바하! 아, 바하! 쉽게 말하면 피지와 각질을 녹여주고 새롭게 재탄생해주는 그런 거야. 그 성분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엠보싱 처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만 해도 다 되는 거야. 여러분 각질이 있으면 여러분 화장이 뜹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맨드라미여야지 이게 예쁘게 올라가지. 막 요철이 막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달랑 같은 것도 그 껍질에 오돌토돌한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해? 깐달걀이 되어야지. 화장이 잘 먹어, 여러분. 맞아요. 요런 걸 말씀해. 칼만봐 주세요. 이 비선 실세가 다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찰죠? 그런 거 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하나 코팩처럼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접어서 아, 이렇게 하면 딱 코 모양이 되네?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얘는 진짜 블랙헤드가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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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른 데가 너무 깨끗해서 그래. 뭐 요즘 좀 나아지더라고요. 요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세럼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너무 좋다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은 어머! 비둘기가? 비둘기가 여러분! 비둘기가 이렇게 놀러왔어요. 아, 나갔어. 가네. 어, 비둘기가. 이것도 소개하니까 온 거야. 자기도 하나 하려고, 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요 성분, 여러분 전 성분을 보면 진짜 다 필요 없고 초반 5가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 그런 게 있어? 고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병풀 추출물이 있죠. 거의 다 정제수가 1번이에요. 아, 물?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 항상! 아, 물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건가? 물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게 병풀 추출물이에요. 병풀 추출물이 피부에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게 정말 진정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피부 이렇게 자극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좋아요. 미백도 있네? 이건 몰랐네? 원래 그 성분이 미백과 보습과 막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아, 이따가. 가끔 그래요. 아, 이거 하나만 발라서. 아, 이거 나오지도 않아. 다 썩었어. 이 보습도 힘들고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거만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선크림 바르고 그 위에 에펙트 바르고 난리 치잖아. 그럼 거기서 이미 유분이 폭발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가볍게 촉촉한 제품을 발라줘야 합니다. 세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뷰티 마케터 분들이 겟잇브로디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장벽 높아요. 제가 다 컷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폼클렌징도 뭐가 들어왔는데 얘가 딱 성분을 보더니 까! 이러는 거예요. 까! 야, 내가 왜 까라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시면 어, 이건 성분이 좀 좋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을지 아시죠? 아무튼 그렇게 약간 깐깐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께 최고의 것만 소개하는 유익한 그런 겟잇브로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노아님이셨고요. 열심히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노어 스타일 뭐야? 겟잇브로디 할 때는 오지 마세요. 그냥 오늘 뭐 입었는지 그냥 하고 노어 스타일 아니에요. 오늘은? OOTD 노어 스타일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OOTD는 그냥 가볍게 약간 동미세? 오늘 뭐 입었는지 이거 일본 편에서도 입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벗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건 코닥 셋업이에요. 위아래 코닥 위 아래 위 위아래 셋업이고요. 그리고 이거 코닥 제가 코닥 매니아로서 조끼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거 앞뒤로 입을 수 있는 조끼예요.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입어주고 나갈 겁니다. 다 여기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마트가 가볍게 입고 나갈 거예요. 보여요? 네. 오늘 OOTD였어요. 나 왔어요. 비가 왔거든요. 그런가 봐. 눈이 왔나? 눈이 옜었나 봐. 거니 저희는 마트 가서 뭐 샀지? 뭐 먹지? 일단 기본적으로 파스타 재료는 늘 국빛에 있어도 되고 그래? 음.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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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또 독일은 또 소세지의 나라 Asi가 누?. 뉴야? 내 애니유? 그런가 봐. 신주포. 뉴. 이런 느낌이에요. 역시 너무 예쁘게 잘해놨다. 걔네 바이오 다 유기농이네. 안돼. 유기농 안돼. 유기농 비싸잖아. 그치? 유기농 비싸. 그냥 녹약친 거 먹어야 돼. 어? 계란. 계란 무조건 있어야지. 얼마야? 1.99? 오 이게? 이거 지금 세일인가 봐. 이런 것만 봐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뭐지? 치즈인가? 투스인가 봐. 몰라. 그냥 발라먹는 건가 봐. 발라버려. 너무 귀여워. 예뻐. 아 영어도 안 쓰 있으니까 진짜 헷갈린다. 얼큰 칼 우동. 오 맛있겠다. 코리아. 0.99. 오 이거 싸네? 2.19. 야 튀김 우동 2.19야. 2.19. 이게 세 개의 2.99. 2.19야. 지금 우리나라 진짜 이제는 이런 걸로 정통이 처벌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것 봐요. 캥거루. 모양이 캥거루야. 와 이거 진짜 맛있대요. 이거 심지어 저렴한데 이거 진짜 맛있대. 우와. 오 맛 되게 많네. 나 초코. 맥주 사야지 맥주. 야 또 맥주지. 여기는 맥주지 않니. 이거 먹을래. 한국에 있는 거지만 독일 오리지나는 좀 다르지 않을까? 아 얘도? 알코올 프리. 어? 노. 오 얘도 있다. 오 좀 많이 사놓았거든요. 맥주 사놓을까? 이런 것도 그냥 다 5.73 유로? 6유로, 5유로, 6유로 뭐 다 이래요. 어? 얘는 3유로야. 럼스테이크. 4유로. 얘 미쳤는데? 얘 그냥 3.88. 수짓. 수짓. 그거 그렇게 먹는다고? 그럼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째려놓을 생각 안 했지? 너가 하세요. 유럽의 향이다. 그냥 피자빵인데 좀 맵고 안 들어간 피자빵. 약간 유학생 감성인데 이거 약간. 아 이게? 약간 유학생들이 이런 거 먹을 거 같아. 배양이 날 때 생각나. 이런 걸로 진짜. 마트에 사가지고 막 공원에서 떼고 그랬는데. 약간 추억이 맛있을 거 같아. 우리 애가 우리의 그 삼각김빵 느낌. 뭐야. 미사건 데릴 때 막 그러셨니? 추억이 음식? 고3 때? 난 미사건 그 감성이 되게 센데. 그때 먹었던 거 같아. 막 삼각김빵이랑 라면 막 파스텔 얼굴에 다 묻혀놓고. 그니까 막 쫄래쫄래 가서 막. 뭐 먹었어? 그냥 라면 삼각김밥 이거 그냥 고정. 그리고 가끔 하면 김밥처럼 먹어. 난 거의 그거 먹어. 라볶게 콕콕콕에 참치김밥. 요거트에 잼을 그냥 들이부은 거구나. 잼 부은 요거트구나.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요거트. 음 맛있잖아. 오지오지 왔다. 여기 진짜 계획에 코로나 먹었어. 난 그냥 영국 가고 싶다. 뮤지컬? 너 어떡해. 너 맴맴 본다야. 너의 꿈? 아니야. 근데 이제 막 뮤지컬 배우가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 뮤지컬 문화에 되게 더 빠져보고 싶어. 파일만 해봐. 노래? 아니 뮤지컬. 대사도 뭐든. 뭐하고 기대해. 왜 먹자? 이 파프리카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이런 건 아니야? 아. 도대체. 무엇으로만 띵는 거야? 잘한다. 이 파프리카로 말할 것 같으면? 프리미어리그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프리미어리그. 누구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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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팀인데?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룹. 야 너무 모른다. 모르는데? 나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저희는 번아가. 몇강이네? 번아가를 가려고 하는데요. 아. 여기에서 여기. 아. 없어여. 여기에서 애니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어여?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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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실. 너무 어려워야. 아. 너무 어려워야. 진짜 어려워. 이 곳에 너무 많은 호선들이 와. 예를 들면 내가 1호선을 타고 싶으면 1호선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역 이름을 쳐야 돼. 그건 좀 귀찮다. 역 이름을 쓰면 바로 몇 호선인지 나와야 되는데.. gence 불 eine fireplace. 어 왔어요 여러분 독일의 지하철 왜요? 자리에 앉은 사람 처음 봐요? 뭐야? 지하철 타는 거 참는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내렸고요 여기 무슨 얘기니? 씨브롱씨브롱 선두 선두 너무 어려워 이 이름이 뭐 이렇게 하던데 아무튼 여기 왔는데 내리자마자 무슨 마켓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맛있는 과일 과일들과 이거 무슨 뭐야? 뭐 희한한 거 전통 과자 같은 거 우와 맥주 한 잔씩 하네 벌써 되나 부터? 멋있다 우와 너무 감성 있다 유럽 감성 되게 여러분 약간 첫인사가 뭐냐면 약간 독일이 첫인상? 무채색 느낌이야 아아 근데 겨울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되게 투박하고 뭔가 애기대기한 느낌은 없어요 독일이 원래 이미지로 그렇지 않아 뭔가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맛있겠다 저 샐러드 이거 너무 신기하다 우리 무슨 성냥팔이 소녀야 한입만 주세요 맛있겠다 진짜 유럽은 유럽이다 너무 귀엽죠 지주이? 지주이 오마이갓 뮤지엄이야 뮤지엄 공교 오 이게 강에 왔어 오 horizontally 약간 근데 파리 같기도 하다 어... 뭐 하시나요? 일합니다 뒷주머니 차려고 지금 뒷주머니라뇨 뭐 가져왔어요 플레이모빌의 나라 아닙니까? 독일이 저희가 마침 독일 오려고 했는데 노아한테 플레이모빌 인스타 광고가 들어온거에요 마침 또 독일에서 찍으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갖고 왔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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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나간 애 같아 이거 어떻게 뜯는거죠? 조립을 지금 여기서 해야돼? 어? 프랭크프루트 와인강을 배경으로 플레이모빌 이런사람이 어딨네 플레이모빌을 조립하는 남성 연락주세요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잘해야죠 잘 열심히 잘하죠 내가 플레이모빌에서 연락이 온거야? 칠성에서 연락이 온거야? 뭐 둘 중에 하나 있지 할렐루야 아 좋네 이상은 미친 동양인 같잖아 맛있는 냄새 뭐야 이거 빨리 먹으러 빨리 가져와 아 그렇구나 오 종소리가 울려 하하하하 미친 놈이 있니? 흠 소리를 울리잖아 이러다가 바깥으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아는거야 돈 못받아 빠졌어 미치셨어 하하하하 마인강 해는 저물고만 있는데 열정이시다야 이렇게 해서 나온 사진은 짜라란 아니 그럼 제 인스타에서 확인했어요 놀러오세요 여러분 이상한 새들이 있어요 제이야 공격해 공격해? 누군데 얘네가 오리야? 뭐야 오리같아 오리야 이 매장? 지금 몇시인데? 지금 3시야 누가 지금 밥을 먹어 아 그러네 어픈 런 하시는거 아니지? 이분들 줄 설계신거 아니죠? 아 안에 사람 있네 아 있네 있네 아 이거 민헨의 맥주 브랜드인가봐 야 일단 맥주 빨리 먹어야 되겠다 맥주 헬로스어 수영아 헬로마 다행히 했지? 다 바쁘긴 해 좋아서 아니 바쁘지 샐러드 5개요 안 바쁜 음식점 어디 있겠어 이 세상에 아니 바쁘지 샐러드 5개요 안 바쁜 음식점 어디 있겠어 주문받는 사람 딱 있는건가? 없지 어 어 막판에 뺐는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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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었어 너무 무섭잖아 알지 하도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거 너무 많이 보니까 괜히 뭔가 조금만 늦게 돼도 뭔가 나 왠지 괜히 초라해진 느낌 알지 하하 하하 아니었어 응 가격지심일 수도 있어 짠 짠 짠 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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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th 30th 레서베이션 여기 앉아 네 4th place 아 땡큐 어머 우리 옮겨주시는 거예요? 응 어떡할 거야 진짜 어떡할 거야? 여기 너무 친절하잖아 나 오해할 뻔 했잖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우와 야 찐 학생 처음 온다 독일에서 우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는 거야 우와 이 껍데기 미쳤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뜯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삭한데 부드러워 바삭한데 부드러워 바삭한데 부드러워 바삭함과 쫄깃함과 느끼함과 담백함과 풍미가 모두 다 과한게 없어 음 음 음 음 음 우와 맛 자체는 예상할 수 있는데 거기서 퀄리티가 엄청 높아 막 무슨 막 엄청난 막 특이한 맛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진짜 족발인데 약간 튀김 족발 그런 느낌 음 또 오스티아 거랑 다르다 느낌이 음 꽤 두꺼운데? 이게 양 진짜 많다 음 이게 소스가 맛있을 것 같아 음 이 버섯 소스가 음 음 이거 되게 고급다 음 음 왜 소스에서 시럽게 된장 볶음 맛이 나지?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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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풍미가 있어 버섯에 음 소세지밥 먹어보면 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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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 학생이랑 그거 먹고 좀 알달알달해가지고 찬바람 쐬면서 조금 이렇게 강변도 걷고 막 했고요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누나 만나러 왔습니다 이 누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스무 살 때 만난 사랑했던? 아 사랑 안 노노 사랑 흐흫 이 누나가 저 스무 살 때 저 너무 많이 챙겨주고 같이 중국도 갔다 오고 당시에는 깊었던 누나인데 독일로 갑자기 어느 날 가버렸어 그 이후로 연락이 잘 안되다가 뭐 뭐 이렇게 다시 됐는데 이 누나가 작곡을 전공했거든요 여기서 디자이너를 하고 있어 독일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또 궁금하고 어떠신가요? 뭐가 집에 가고 싶죠 오오 으아아 그 사람이 엄청 많았었는데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너네 너랑 영준이랑 15분 먹었던 거 같아 어렵구나 얘들 낯가려요? 얘도 낯가렸다 진짜 낯가려 자리에 앉았는데요 일렬 자리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았어요 제가 말한 한나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나 누나의 남편인 필립 Say Hello ISTJ래요? 맞아? ISTJ라서 오늘 낯을 가린다고 합니다 셋 다 지금 다 낯을 가리셔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수축해지게 수축되네요 어떻게 온 거예요? 독일에? 나 진짜 생각없이 왔지 29에서 30 될 때 마지막 워홀 신청하고 왔는데 아 워홀로 왔구나 독일이 상대적으로 쉬웠어 그래서 뭘 했어요? 일을? 처음에는 웹디자인 같기도 하고 지금도 웹디자인하지 않아요? 아니 나 지금은 자동차 무역회사 우와 나도 올걸 나 뭐했지 그때? 근데 나도 그냥 취지가 안되면 여행이나 하고 가자라고 왔다가 여행이나 하고 가자라고 왔다가 지금까지 해요 누나꺼죠? 앤범보다 칼로라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맞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그 아 너무 귀여운데? 이센스 스모퍼라고 아 이센스를 넣는 거야? 여기다 아 아 불을 해가지고 아 연기가 이렇게 입으로 나가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어 맞아 누나 그 서른 그거 나 민트색 좋아하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민트색 봉투를 샀어요 그 박스채 갖고 왔는데 어머 어머 이게 어머니 글씨죠? 어 약간 이거 보라고 고맙다 어 별로 별로인가봐요 너무 고맙다 저희 선물 어 뭐야 토너패드야 어 토너패드고 이거는 세럼 독일은 이 토너패드가 잘 안파라 아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나도 다 한국거 쓰거든요 네 어 사방도 여기다 넣어서 그럼 나 몇 년 산거에요? 7년? 근데 나 아직 독일어보지 아니 그니까 나는 필립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영어로 해 어떻게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언어교환 어플이라고 하는 데이팅 같은 헬로우톡 말고 아 그거는 여기 판데미라고 부르는거잖아 아 독일에 독일거 아 언어교환 하다가 변질이 됐지 아 필립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다는거에요? 조금 관심이 있었대 아 그럼 이렇게 언어가 잘 안통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되게 아 고기 안해 아 그렇나봐 음 아 진짜 고기는 좀 유럽에서 물가가 싼 편이야 일단 슈퍼 물가나 이런거는 제일 싸 그날은 진짜 마트에서 뭔가 가격 안 보고 그냥 막 닮을 수 있었는데 요즘 좀 봐요 응 핸드폰은 좀 ㅎㅎㅎㅎㅎ 미안해 아 그래 demon 그게 또 새 척하는거지 Ep 어때요 독일 살이 나는 좋아 왜 어떤게?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좀 많았는데 어떤 스트레스? 생각해 준다고 하는 말인데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적도 많았고 아는 사람이 여기보다 훨씬 많으니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 솔직히 재미없거든? 북? 여기 삶이요? 재미는 없는데 편해 평소에도 도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데 쉽게 다른 데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행 가면 나 유럽에 아직 살고 있구나 느끼고 다시 와서 이러고 동일 사람들 선입견이 무뚝뚝하고 웃으면서 얘기 안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밥을 먹고 돌아왔고 너무 졸리네요 시차종이 덜 됐는지 그래서 이렇게 나이트케어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드름이 화농성이 좀 크게 나는 편이에요 한 번 나면 근데 그걸 못 참고 짜버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분부분 자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거 셀리뱅스 시카 세럼 쓰니까 그 썩난 흔적들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좋은 제품을 저희만 써보고 이렇게 시브렁거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주면 서운하잖아 그래서 요거 요거 세트로다가 해가지고 곱하기 10 총 10분에게 이 두 개씩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영업을 했습니다 더보기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유럽여행 또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께 예쁜 거, 맛있는 거, 또 가볼만한 거, 좋은 곳 이런 거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 삐까똥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크다 아 이 사람 너무 많아 와 저 영화다 영화야 와 이 간판 이런 게 너무 싸다 뭘 또 먹어? 아 이거 먹죠 아니